21세기 한국에서 빨강, 노랑, 분홍은 여자색으로 통합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이 지지하는 문화 가설에 따르면 유럽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의 모종의 이유들 때문에 분홍색은 여자색이라는 관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전세계 문화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전세계의 온갖 나라들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분홍색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색 선호는 순전히 학습 또는 사회화의 결과입니다. 일부 문화 가설 지지자들은 이전에는 유럽에서 오히려 남자아이에게 분홍색 옷을 많이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남자아이에게 분홍색 옷을 많이 입혔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는 희박해 보입니다. 일부 진화 심리학자들이 지지하는 채집 가설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색 선호 면에서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습니다. 사냥치집 사회에서 주로 여자가 식물을 채집했는데 빨강, 노랑, 분홍은 잘 익은 열매의 색이거나 꽃을 색일 때가 많습니다. 꽃은 열매의 전조이기 때문에 여자가 열매뿐 아니라 꽃에도 주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꽃을 더 좋아하며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도 더 우월하며 잘 익은 열매와 꽃의 색을 더 좋아합니다. 남자가 주로 했던 사냥에서는 움직임을 포착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반면 여자가 주로 했던 채집에서는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기들의 색 선호에는 남녀 차이가 사실상 없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문화 가설 지지자들이 이 연구를 인용하면서 진화 심리학의 채집 가설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기일 때 어떤 형질의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형질의 남녀 차이가 선천적이라는 가설이 곧바로 반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의 유방은 사춘기가 되어서야 발달합니다. 아기일 때는 남녀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유방이 선천적이라는 가설이 반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경처럼 훨씬 이후에 나타난다고 해도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 선천적 형질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갓난아기일 때 나타난다고 해서 그 형질이 선천적이라고 무작정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갓난아기도 모국어와 외국어를 어느 정도는 구분할 줄 안다고 합니다. 자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 리듬이나 다른 측면들을 학습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주로 식물을 채집했다는 점을 끌어들인 진화심리학의 채집 가설은 여자가 남자보다 빨강, 노랑, 분홍을 더 선호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색감이 뛰어나며 여자가 남자보다 꽃을 더 좋아하는 현상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옳다고 하더라도 왜 주로 여자들이 분홍색 옷 또는 꽃무늬 옷을 더 많이 입는지를 쉽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분홍색과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옷을 많이 입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자가 좋아하는 분홍색 꽃무늬 옷을 입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wagen소 Ji 은海 은海 은 there 은 은 은 한글자막 by 한효정